자식시켜주는 Beginn 동생 이곳은 과정 이곳은 사이의 식사입니다. 미국의 식사는? 네, 맞아요. 미국의 식사입니다. 이곳은 식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식사입니다. 이곳은 5월 6일에 집중한 지역입니다. 보라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등장한 지역입니다. 이게 사실 생태굴을 하는 지역이에요. 대구 산에도 이것만 어마어로운 곳이 있는 곳이에요. 생태 교란 중에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 손으로는 해볼 수가 없네요. 뿌리가 엄청 깊게 있는 거에요? 아니에요. 벗은 게 더 깊게 있는 거에요. 아 너무 좋아서? 근데 망초나 이런 것도 다 제대종이고 제비꽃도 그런 거에요. 우와 진짜 깊긴 깊네요. 근데 지금은 말랑말랑해요. 근데 뿌리가 있어가지고 안 죽었어요. 이게 수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땅을 탑 가져와서 땅을 파야 되고 이게 나무가 되더라고 이렇게 울창하게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까만 애들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이름이 자리고 미숙사를 미숙사로 자리고 종류위선에 생태 교란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뭐에요 그게? 생태 교란종은 식물이나 동물이 다른 동식물을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같이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살 거야 하고 다른 애들을 다 방해하고 죽이는 거에요. 그래서 생태 교란종은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세고 있습니다. 네. 동물에서 가장 유명한 건 황소개구리죠. 맞아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나parable 잘나온 거일이 나물면서 그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요 그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요 그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들하고 놀아 epidemi 공간이 필요없는 것이 저기.. 공간을 하는 거예요? 저기 4명 올라가서 흔들어 볼까요? 저희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대신 노를 거야. 어? 그거 고사리 아니에요? 음 고사리?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 같아. 아, 이게 이거는 맛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게 다 있고.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아, 저쪽은 다 아카시나물이네. 우와. 이게 다 아카시나물이래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노란색 이쪽에도 폈다. 이게 다 저기네. 원추리. 원추리. 음, 이거구나. 원추리. 요거. 어, 여기도 있고. 이런데도 피고 있어요. 여기도 풀고. 하이, 하이. 라이, 넌.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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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길 와서 놀아야 되는데 아쉬워요. 꽃사과 이거는 자둑 여기 이거 맞죠? 날리는 게 잡혔을까? 정말 핑글핑글 근데 볼 수 없는 곳에서 만나요. 근데 볼 수 없는 곳에서 만나요. 이렇게 커서 자랐어요. 자 다시 주세요. 우리는 계절 만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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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폈네요 그냥 갈까요? 지난번에는 피지않고 몽으리만 젓던 자갯이 이렇게 폈어요 자갯뼈 보지요 자 얘는 흐린 분홍빛깔이고 가는길에 자 얘는 바로 노란이 피었다가 쥐고 나서 지금 꽃씨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모달 만나요 음...뭐...뭔가요? 얘는요 왕관 남자인데 왕관? 왕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별 같기도 하고 불가사리 피에르 모자 아 피에르 모자 같기도 하다 네 피에르 모자 이 안에 씨가 담겨지는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지면 오 생각보다 그리 부드럽진 않아요 딱딱해요 이게 모란이 였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이것도 자갯인데 약간은 연한 분홍빛이면 여기는 약간 진한 분홍빛 이렇게 슬거진 자갯입니다 아직 안핀 자갯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건 꽃 딸기 먹는거는 먹을수도 있다는데 반상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꽃빛이 그래 나오고 괭이맙 괭이맙도 이런 데도 그래 이렇게 정말 고양이가 많이 먹었대요 고양이가 고양이 소화 안될 때 고양이들이 이걸 먹으면 이게 보면 밥처럼 이렇게 열매가 달렸죠 이렇게 근데 이파리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토끼풀이랑 이파리가 비슷해요 네잎클로버 찾았던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근데 꽃이 얘는 노란색의 작은 야리야리한 꽃이 펴요 음 야리야리 얘는 꽃이 작은 아 아 아 아 파마하게 아 아 그 사람한테 꼬아놓기 아 머리에 꼬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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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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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그냥 돌리면 되나요 자 잠깐만 더 더 잡고 더 잡고 으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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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양 아주 귀여운 요새쌤이 되겠네요 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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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이쪽은 떨어져 버렸어요 됐어요 어 아 많이 안 넘어가네 실패 하핫 실패 빨바따 실패 빨바따 실패 이번 과제 왜 실패했을까요? 영상으로 올리기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